6월 1일은 어병의 날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시 전국 최초로 어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신 어병장 각재호 장군 히야 17장령 및 수많은 어병들을 추모하고 어병에 대한 역사적 가치 재고 및 어병 정신을 후대에 전성하기 위하여 어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어병의 날을 맞이하여 어령에 있는 충익사와 어병박물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충익사에는 어병탑과 충익학과 사당과 기념관이 있습니다. 어병탑은 망우당 각재호 장군과 17장령의 위운을 기리고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1972년 건립하였으며 가운데 둥근 18개 백색 칸은 각재호 장군과 17장령을 뜻하고 양쪽 기둥의 팔자형은 횃불을 상징합니다. 충익학은 다포팔작식 목조건물로서 18장령의 정직명과 간향등이 적힌 명판이 있습니다. 사당은 망우당 각재호 장군과 17장령 및 수많은 무명 어병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매년 사흘 22일 추모 재향을 드리는 곳입니다. 기념관은 망우당 각재호 장군의 기마도와 어병창의도, 기강전투도, 정암진 전적도, 하왕산 대치도 등 5점의 기록하와 망우정이 보건되어 있습니다. 어병박물관은 9537제꽃미더의 부지에 연면적 2745제꽃미더로 지하 1층, 지성 2층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고고역사실과 어병유물전시실, 특별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고고역사실에는 어령대이멘 마상리에서 출토된 파수부호 등 선사시대 유물과 어령용등면 웅공리 고분군, 부림면 경산리 고분군 등 가야시대 유물을 비롯한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로 이어지는 각종 유물과 전전유 등이 시대선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병유물전시실에는 보물 671호로 지정된 장검, 말안장, 팔갑대접 등 각재우 장군 유물일갈가, 윤탁, 오운, 이운잖장, 강은용, 안기종 등 17장군 관련 유물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조선강군 및 어병 관련 유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재우 장군은 갱남 어령군 6억년 세관내에서 출생한 임진왜란 때의 어병장입니다. 본관은 현풍이고 오운은 망우당입니다. 1585년 34세 나이로 가거를 보아 2등으로 뽑혔으나 그리 왕의 뜻을 거슬러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 과거에 나갈 뜻을 포기하고 난강면 돈지에 집을 짓고 평생을 응거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문지 3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광군이 대피하자 사흘 22일에 어병을 일으켜 강군을 대신해 싸웠습니다. 어병활동 초기에는 어령의 정암진과 세관리의 지휘본부를 두고 어령을 고수하는 한편 이웃고린, 현풍, 창령, 영산, 진주까지를 그의 작전지역으로 삼고 유사시에 대체하였습니다. 각재호 장군은 스스로 청강홍의 장군이라 하여 적군과 아군의 장졸들에게 위험을 보이고 앞장서서 적진에 돌진하거나 위장전술을 펴서 적을 공격하거나 유객전을 감형해 적을 선멸하는 전법을 구사하였습니다. 처음 십여 명으로 출발한 어병은 이천명에 이르렀고 각재호 장군은 이 병력을 희하에 두고서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각재호 장군의 어병활동은 임진왜란 초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긴박한 전쟁 국면을 만회하는데 크게 공언하였습니다. 각재호 장군이 어병을 일으킨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대부분 고오래 수령들이 일본군을 맞아 싸우지 않고 일가족을 이끌고 피신해 버리자 이에 붕괴하였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야겠다는 충의의 마음으로 어병을 일으켰습니다. 둘째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고장을 보존하여 백성들을 일본군의 산륙으로부터 구제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은 갈려의 후손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지식인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익사와 어병 박물관 뒤쪽에는 우람한 남산이 버티고 서 있어 어령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남산 둘레길을 조금 걸어보고 어병 박물관 옆 북카페에 앉아서 어령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어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카페 이름은 책읽는 카페요 시서와 문화공작소인 마음산책입니다. 마음산책에서 카페지기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느끼며 구수한 이야기에 빠져 들꽃소녀 국화차와 지성이면 감성 오감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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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